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국회의 로텐도를 앞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입장하는 당시에는 엄중하고 절제된 침묵 시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의 사전 차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그때부터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청을 통해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퇴장 후에 다시 마무리 규탄 대회를 로텐도를 계단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세계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세계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사과하라! 국회 고위의 마무리확 imply서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유궁 enjoyable 김주현 의원님 피켓을 뽁뽁을 주셨답니다. 김주현 의원님 우리 김주현 의원님 김주현 의원님